좋아요, 구독 자, 네일상 주전선수입니다. 와우, 임상현 감독님, 이스트소프트 다시 한번 준비해 주셨고요. 성덩이 감독님은 이로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 이래서 이스트소프트를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라고 하셨군요, 임상현 감독님.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 친구는 놓치고 싶지 않은가 봐요. 네,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린 부분이 마인즈랩이 왜 급등을 했는지 그 이유를 분석을 했고 제일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인간 3대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마인즈랩, 이스트소프트, 솔트룩스가 있었는데 솔트룩스가 제일 먼저 갔던 것은 현재 가상인간 관련도 있지만 챗봇에 대한 특화된, 가장 앞서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2월 때부터 계속해서 올라갔던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약간 특화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늦게 탄력을 받았던 부분이 마인즈랩이었습니다. 마인즈랩이 두 번째로 치고 올라갔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세 번째 부분들이 이스트소프트를 제시를 했는데 그때 로봇 관련,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흔들리는 교관이 있었어요. 같이 도매금에 흔들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스트소프트는 이번 주에 한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인공지능 관련된 음성합성, 영상합성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을 했던 업체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점에 해당이 되고 특화된 재료는 삼성 관련된 삼성 웰스토리의 AI 쪽의 서비스를 대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 관련된 재료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트소프트가 RG,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롭게 도용하는 프로그램의 어떤 뉴페이스 종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매수 타이밍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입이 또 될지 보게요. 처음에 제가 여기를 제시를 했을 때 약간 성미와 급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제가 상승사 바 나오면 5일을 지켜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대사시는 이날이었죠. 그래서 이날 이야기하면서 조금 급했네요. 어차피 주말에 한번 슈팅이 갈 거니까 미리서 들어가서 포진해 있다. 기다리자. 이런 전략이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약간 흔들릴 때 약간 손절라인이 왔습니다.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뭡니까? 5일이 지나다 보니까 5일째 상승사 바 양 작은 형태가 나와주고 오늘 종가로 떴던 그런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이 떴으면 그러면은 어제나 오늘 사실을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 저도 제가 이야기는 했고 뭐 행보하니까 버티지 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만 노란톡방에서는 행보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단서 깨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손절라인을 일단 짧게 잡다 보니까 손절 처리가 된 거죠.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강하니까 이것도 연달아 갈 줄 알고 제가 약간 마음이 좀 급했었습니다. 인간적이세요. 그래서 이런 차트에 FM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된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준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출발 캔디 나오면 5일 숙성법 지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 이스트소프트 놓치고 싶지 않은 인재로 다시 한번 재수를 해보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인 감독님도 이론을 준비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 설을 거셨군요. 네, 걸어봤습니다. 네, 이로온 선수 어디가 그렇게 매력적이던가요? 일단 오늘 금융당국에서 애플페이가 그동안에 계속 실행한다, 실행한다 했는데 드디어 얘기 나왔죠. 다음 달 초에 이제 시작한다라는 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는 않지만 네, 달 안에 하겠다. 네, 하겠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리온 자체가 통신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5G 상용화 또는 6G로 넘어가면서 통신장비 수혜가 가장 큰 업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삼성전자 계열사는 아니고요. 기대할 뻔했잖아요. 소속되는 그쪽하고 물류,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이 지금 현재는 일봉이나 차트나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엄청 상승하지 않았나요? 네, 오늘 상승했는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오늘 일봉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기둥 하나 세워놨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요. 장기평선, 2평선이 정별로 돌아쓰고 21선까지 올려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월봉 차트를 잠깐 보신다고 해도 월봉도 이제 가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상승파가 다음 주에는 한 30%에 40%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이 종목을 선정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